7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. 말하기 1.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식당에서 주문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듣기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여기요. 메뉴판 좀 주세요.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, 손님. 안젤라 씨, 뭐 먹고 싶어요? 글쎄요. 뭐가 맛있어요? 된장찌개는 매워요? 네, 조금 매워요. 그럼 저는 불고기 먹고 싶어요. 여기요. 비빔밥 하나 하고 불고기 하나 주세요.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1. 이쪽으로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2. 여러분, 책을 읽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3. 뭘 먹고 싶어요? 저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. 네, 알아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